위화도 해군 후 권력을 잡은 이성계는 고래의 중신 전몽주를 개선선주교에서 피사라고 조선을 공복합니다. 1392년 7월 17일 태조가 백간의 추대를 받아 수천궁에서 왕위에 올랐고 8월 7일에는 강씨 왕비를 현비라 하여 왕비로 정합니다. 8월 20일에는 서자 이방석을 왕세자로 정합니다. 퇴조 이성계 집권시 정도전을 비롯한 사대불의 신권파와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왕권파의 경적으로 정국이 팽팽하게 쟁계되었으나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계기로 정도전 남은 등을 제거하고 세자방석도 피설됩니다. 퇴조의 사남 해안대군 방간이 공신책록에 불만을 품은 박포의 제안으로 왕위 개선 싸움에 휘말려 실패하고 귀한길에 오릅니다. 퇴조는 방언에 대한 불만으로 고향 하몬으로 가서 많은 하몽차사 사건을 일으키도 합니다. 퇴조 이성계의 능은 동구렁의 중심에 있으며 나라를 세운 건국의 왕이어서 유일하게 건원렁이란 세 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원렁 봉본연에는 하몽에서 가져온 억식풀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는 유일하게 청색골룡포를 읽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내용도 여러가지 존재하지만 고려공량왕으로부터 왕위를 선입받고 명나라의 고명을 신청하였으나 정도전의 여동정부를 핑계로 성인을 해주지 못해 고려국왕의 용포인 청룡포를 착용했다는 설명이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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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